나는 여기 다 앉았을까... 어 이건 진짜 모르겠다 나 앉을래 그럼 아 이 의자 헬로키스트 의자 와 점프가 되는 아 또 정집정 도전해 저 사진 뭐야 제대로 봐 아 제발 하지봐 나 잡고 있어 아 나 싫어 진짜 아 싫어요 아 이거 뭐야 따라왔어 방금 잼들 여기 귀신 나오는데 아님 야 저거 숨는데냐고 아 너무 크고 아 싫어 난 둘 다 한 번 아 진짜 싫어 아 신발놈 신발 신발 여기 신발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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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놈 신발놈 오해하지마세요 여러분 신발놈 신발놈 아 나 진짜로 야 뭐야 저거 성조기야? 아 아 아 결국엔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아 여기다 신발놈이야 홀리 아 아 아 아 뭔 소리야 야 이거 무조건인데?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아 어디지? 야 방금 그거 열 수 있었는데? 아냐아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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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훔차는 훔차는 소리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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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배터리 없다 야 나 졸려 뭐야 아 이거 찍어야 되는구나 제시카라고 써있는거구나 여주가 어디갔어 내가 뭔가를 놓쳤나? 여주 나 여자 갈 땐 중앙이고 린니랑 누구였죠? 아 저기다 찾았어요? 응 찾았어 찾았어 저기 아까 문이 살짝 어? 저기 못 가나? 저기 문이 저기 살짝 열려있거든? 저기를 열어야 되는게 아닐까? 아 저기를 갈려면 목도 쪽으로 가야된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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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힘들어하는 소리야 아 이거 뭐야 뭐지요? 빨리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겟 테이크 페이퍼래 아 나 피곤해 아 오지러워 딱 여기만 하고 뿅 난 배고파 제발 나한테 그러지 말아줘 내가 꼭 페이비도 줘야될거 아 이거다 이거다 어 뭐야 어 뭐야 아 저거 아 저거 제시카가 한 곳에 남아있어 한 곳에 남아있어 한 곳에 남아있어 어디가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셋은 밥을 먹고 왔어요 원래 아 예 아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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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봐 눌러봐 누르고 있어 뭐야 그치? 에이 느낌이 쎄한데 행맨 행맨 아 여기서 행맨한 건가 본데? 행맨 펜코더로 한번 찍어봐 어? 어? 야 이거 뭐냐? 궁금하다 행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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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추는 건가? 어?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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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종이로 뭐하는 거리나 종이로 종이로 흠 흠 흠 그 다음? 그 다음이요 아 아 아 배 아파 몇시까지 하세요? 내가 배 아파 아까 불족발 때문에 배가 피는 것 같아 파란문이야? 파란문이 어디야? 파란문이 어디에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파란문이 어디야? 여긴가요 파란문? 아 아까 처음에 있던 곳이나? 아 저 잡을 수 있지 않은데 아! 드디어 아 드디어 탈출 드디어 아 뭐든지 그냥 빨리 나와 달려있던 시체들 뭐든 빨리 나오세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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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 왜이래 간다 왜이래 야야야야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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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 왜 열리는데 락드 으악 와 나이스 확인 이야 또 안 열리구요 이거 왔다갔다 계속 해야되나보네 어 멈췄다 아 아 도도졌네 뭐야 뭐야 아니 뭐 락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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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야돼 빨리 끝내야돼 빨리 끝내야돼 어 어 생겼다 어 어이 어이 야 이번건 진짜 놀랐다 이번건 진짜 제대로 놀랐다 이번건 진짜 제대로 놀랐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같이 놀랐어 이거 한건 제대로였다 아 배아파 비켜봐 내가 여기 비켜봐 내가 여기 아 누가 일단 빨리 똥 싸고 가 피오네 아 피곤해 준식이 똥 싸고 온대요 자 잘하러 간다 한번 해볼까 어 야 키는 알려주고 가 준식이 형 같이 가 얘들아 어디가니 일단 까딱까딱 기다려줘 갈 때 같이 똥 싸고 오세요 까딱까딱 이게 어차피 여러분 100%를 오늘 못 깨는거라 딱 50% 하고 끝내는게 더 이득이에요 왜 움직이는데 이거 나 이거 벌써 무서워 잠깐만 나 이거 움직이는거부터 50% 하고 50% 하고 하는게 나아요 도대체 왜 움직이는데 이거 밀어야 되는거 같은데 밀어서 저 올라가야되는거 아님 나 이거 미는거부터 무서운데 위 천장으로 올라가는거야 뭐야 이거인데 저 너무 무서워요 어 천장에 뭐있어 저기 저기 구멍으로 올라가야되는거 같은데 근데 내가 올라가야되냐 너가 올라갈래 잘해봐 나 못하겠어 가위바위보 진사람이 올라가기 가위바위보 진사람이 올라가기 마우 빨리와 진사람이 올라가는거야 내가 올라갈게 오케이 빨리 어떻게 올라가 점프가 뭐야 야 이거 카메라 뭐야 오빠 이거는 야 준식이 데려가 빨리 준식이 데려가 준식이 데려가 아니 형 어디갔어 준식이 형 아 준식이 데려오라고 이거 뭐냐고 이거 에바잖아 이거 어디가 이거 걸어날거 같은데 느낌상 진짜 상혜기 형 때문에 더 무서워졌어 가위바위보 일단 파일럿이 문제야 파일럿이 문제가 있어 아잇 우리 확실히 가위바위보 해 야 안할래 나는 책상 밀었잖아 나도 책상 밀수 있었어 채팅은 뚜껑을 면 직접 누면 수 있어 나 지금 이거 가위가위 하자 보이나 앞에서 해 안 내면 쥔다 가위가위 보 하핫 오케이 고고고고고고고 게임일 뿐이라고 옆에 있어 네가 더 일로 와 아니야 채팅뮤 채팅뮤 토통 토크토크 와 이거 도끈이 양옥 끌리니까 유니들 아시봐 오Phone 빨리 와! 옆으로!!! oqu실 주전 보는거하는거랑 affects 이거 갈아야 된다는데 갈아? 어떻게 가? 리로이 이거 아니야? 하는거랑 보는거랑 좀 다른데? 우와 개다른데 이거? 빨리 움직여 죽었어 안죽었어 오오오오 오오오오 저장 됐냐? 몰라 네 세이브 더 하고 여기서 뚱 내자 예스스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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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하늘 아 일단 여러분 이게 어차피 진행이 안 돼요 어차피 진행이 아 아 안 되나 어차피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주윤신이 형이 진행이 안 돼요 준식이 형이 지금 화장실 갔는데 준식이 형도 피곤해가지고 제 생각엔 이거 다음에 미루고 할게 이거 어차피 오늘 끝을 못봐 인정 넥스트타임 오케이? 넥스트타임 오케이 오케이 저장했어? 넥스트타임 어게인 오케이 저장 이거하고 세이브하고 세이브해야 되고 나가면 되지 오케이 저희 안 돼요 저희 한 명 죽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 상현이 형이 나 밀었어 이거 빨리 하라고 아이유 셜 유원 투 아이유 셜 유원 투 아이유 셜 그냥 미쳤습니다 여러분 난 이만 오케이 불 좀 한번 켜자 이거 형 어차피 준식이 형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준식이 형 오면 딱 방정할게요 아 힘들어 난 오지게 뺏다 이거 뭔가 아아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일단 왜 하 일단 뭐 다음에 왜 한거냐면 가위가위 보러 하고 싶은거 정하기였는데 저 원래 이태원 가서 왕호야 다시 보기 지우지 말아줘 내일 다시 볼래 아닌거 같아서 이걸로 제가 해서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원래 6시까지 였는데 아무튼 저희요? 저희 명품 조연이었는데 저희 없었으면 이거 못했어요 나 마지막에 좀 용감했지 뭐야 똥 냈어 형 아 끝났어? 형 없으니거야 할거야? 할거야? 할거야 안할거야 형 안할거 같아서 내가 그러니까 줄려서 오케이 오케이 한 발자국으로 못갔어요 저 우리 어디였지? 마지막에 수고하셨습니다 굿바이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bye 형 인사한샘 여기서 한번 인사하고 가샘 나 아까 했어 갈게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